자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에 이어서 국세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재산세 납세 모자는 일정가액을 넘어갈 때는 국가에서 투기방제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가겠죠. 676페이지에요. 676페이지. 자 01번 그래도 종부세는 일정한 고액의 주택토지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했고 종부세에서는 높은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국세다. 그리고 특징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국세 보통세 공식가격으로만 부과하는 종과세 그리고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공식가격을 합산합니다. 합산. 그래서 합산하니까 종부세는 뭐다? 인세. 소유자별로 합산하죠. 그러니까 원칙이 무슨 세율만 쓴다? 초과 누진세율를 쓴다고요. 합산하니까. 그러나 법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비례세율를 쓰기도 합니다.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3번 종부세는 재산세 과제 대상 부동산 중 별장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토지 중에 분리과세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원적이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했죠. 2차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한다. 이원적. 그리고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결정.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보할 수 있다. 신고. 역시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세부담상한. 그리고 종부세는 물납이 없어요. 손해나니까. 분할납부는 있다.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항상 우선 배당을 받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의세죠. 당의세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종부세를 과세할 때 기본적인 숫자. 납세무자는 6억 초과. 종합은 투기목적 5억 원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세부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좀 수정해 주세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게 작년에 90%였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률적으로 뭐하다? 95%. 내년에는 100%. 그래서 올해까지는 95%. 100분의 95. 수정하세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150%도 있고 200%도 있고 300%도 있다. 세 종류로 나온다.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세익을 구분하느냐. 주택 따로 계산하고 토지 따로 계산하고 토지도 종합과 별도를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전체를 합치면 종합부동산세금액수가 나온다. 그 뜻이네요. 자, 이제 03번으로 들어갑니다.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뭐하다? 주택, 토지. 중요한 것은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재산세에서 끝나요. 그리고 주택 중에서 제외되는 것은 뭐다? 별장. 왜 제외되나요? 4%로 과세했으므로. 그러나 고급주택은 포함해요. 그 다음 합산 배제대상 주택도 있다. 이런 주택도 6억 따질 때 합산 배제. 종부세를 과세 안 한다.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1번은 뭐다? 임대주택. 법령이 정한 임대주택도 합산 배제. 과세를 안 합니다. 임대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그 다음 2번은 뭐다? 사용자 소유의 주택도. 기숙사 이런 것도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종업원에게 이런 거. 그 다음 3번, 4번은 미분양, 미분양. 회사가 어렵죠? 이런 것도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6번도 가정어린이집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교육 목적. 과세 안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 국가 등록문화재 주택도 보존목적, 노인복지주택 등등등.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는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주택은 6억 따질 때 합산 배제한다. 자, 그럼 이런 합산 배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승고해야 돼요. 세무소에.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승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합산해버립니다. 신고해야 정부가 아닐까. 자, 그 다음 토지는 뭐를 제외한다. 분리. 그래도 토지는 뭐와 뭘로 나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는 제외한다. 분리과 세는 재산세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역은 국내, 재산세는 시군구고, 종부세는 국내의 토지를 다 합치고, 국내의 주택을 다 합쳐요. 단, 제외되는 것도 있다. 주택에서는 별장, 그리고 임대주택 등 토지에서는 제외되는 토지가 뭐 있다? 분리과 세. 그래서 박스 밑에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재산세는 다 과제세상이다. 동그라미. 그러나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세 가지다. 주택 중에 별장, 토지 중에 분리과 세. 그래서 주택 이외 건축물. 건축물은 재산세에서 끝나요. 사업에 역량을 주니까 종부세는 X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납세. 의무자로 돌아가네요. 자, 주택. 전국에 있는 공식 가격을 합칩니다. 합쳐서 얼마를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 6억 초과에 6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는 사업자니까 80억. 숫자 뒤바뀌면 안 돼요. 6억 초과. 종합은 5억 원 초과에 초과. 그리고 별도는 80억 초과. 그래서 종부세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심화학습 재산세랑 똑같아요.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물정납세무가 있다.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엔 종부세잖아. 그래서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합니다. 그럼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모자라. 재산이 모자랄 때는 맡긴 신탁재산이 있죠. 그래서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물정납세무자라 그래요. 아까는 재산세를 다른 재산으로 충당하다던 모자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부세도 원리가 똑같아요. 있다. 자, 그 다음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 공식가격을 합친 금액에서 얼마를 뺀다? 6억을 빼는 거예요. 왜 빼나요? 그래야 초과분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6억을 빼고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 95%. 그리고 종합은 얼마를 뺀다? 5억을 빼고 숫자 똑같아. 별도는 80억을 빼고 공통사항은 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재산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종부세는 6억을 공제한 금액에, 5억을 공제한 금액에,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뭐다? 과세표준. 그래서 결론이 뭐다? 재산세든 종부세든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8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래서 전부 95%예요, 95%. 90% 이거는 수정하라고 그랬죠, 아까? 95가 아니라, 90이 아니라 다 90%라고요. 전부 95%예요. 자, 그 다음 용어정리 1번, 다가구. 그래도 다가구는 원칙이 하나로 본다. 그러나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를 할 때는 1세대가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액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가구는 원칙은 하나죠, 그죠? 그런데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분리된 부분, 원룸이 아홉 개예요. 그 다음 구액된 부분,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로 본다. 분리된 부분, 구액된 부분. 그니까 원룸이 아홉 개면 아홉 개로 본다는 뜻이에요, 공동으로. 그래서 구액된 부분이 나오면 각각 하나,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하나. 자, 그 다음 2번, 과세균을 면제한 세대인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죠? 그럼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는 소유 또는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64이상의 직계조석을 동거복량하면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라 각각 1세대로 본다. 혼인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 1세대를 따져야 되나요? 1세대 1주택은 뭐다? 3억을 공식가격에서 빼고 6억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박스에도 1주택자는 3억을 무조건 빼고 6억은 공통 9억을 뗀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주택자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동거복량은 10년 동안은 각각 하나, 먼 뜻이다. 9억까지는 종부세 안 걷겠다. 혼인은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나와 있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리고 뭐다?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멀쩡한 거 하나 있고 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멀쩡한 주택 하나 갖고 있고 국가등록문화재 하나 갖고 있으면 두 채가 아니라 한 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두 녀석은 합산 배제도 하지만 주택수 따질 때 제외를 한다고요. 제외를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한다? 세율. 세율은 원칙이 다 무슨 세율이다? 초가 누진 세율이에요. 이렇게 곱하면 전체 뭐가 나온다? 종부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초가 누진 세율. 원칙이다. 전부 초가 누진이라고. 박스. 그래서 주택은 초가 누진 세율, 종합도 초가 누진 세율, 별도도 초가 누진 세율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종부세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종부세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뭐를 빼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밑에도 똑같은 원리가. 토집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 산출. 세액이 나와. 그래도 종부세는 두 번 계산하는 거야. 전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를 공제한다고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이야. 그럼 재산세는 전체 재산에서 부과하죠? 재산세로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10억에서 6억을 빼야죠? 그럼 4억. 이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그럼 4억은 재산세랑 중복됐죠? 그럼 이중과세다. 그럼 4억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라 이거지. 그럼 4억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200이야. 그럼 200을 빼. 그럼 산출세액은 80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세율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주택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주택까지는 0.6에서 3% 6단계. 항상 6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최저 0.6 최고 3%까지 올라가요. 2주택까지. 그런데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에 둘 다 2주택이면 따블로 올라가. 0.6에 따블. 0.8이 아니라 이거 다 개정됐어요. 1.2%에서 6%까지 올라갑니다. 자 정리 잘 하세요 이거. 2주택이다.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는 뭐다? 0.6에서 최대. 최대 몇 프로? 3% 그런데 2주택인데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은 따블로 올라가. 1.2에서 최대 6%까지 올라간다. 6단계는 똑같아요. 주택이 하나, 두 개다. 0.6에서 최대 3%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배로 뛰어요. 그래서 0.8을 뭘로 고쳐야 돼? 1.2. 그다음 4%가 아니라 6%. 그래서 뭐가 암기가 돼야 돼요? 0.6에서 3%. 이게 배의 이거잖아. 0.6에서 배는 1.2. 3의 배는 6%. 이렇게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집 하나 또는 두 개야. 두 개인데 일반 지역. 또는 하나는 조정 지역. 하나는 비규제 지역. 그러면 0.6에서 최대 3. 그런데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조정 지역. 그 3개 있어. 3개는 지역을 안 따져요. 무조건 1.2에서 6%까지 올라간다고요. 6%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개인이야. 개인.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인. 이게 다 여러분들이 문풀할 때 이거 다 나와요. 문제 풀이할 때 법인은 비례세율을 씁니다. 3% 또는 6%.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법인 이렇게. 이거. 뒤에 거. 비례세율을 쓴다고요. 법인은 개인만 누진세율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바로 3% 곱하면 세금이 폭탄맞는 거야. 바로 6%. 왜? 누진세율은 공제를 받기 때문에 3% 6% 바로 곱하는 것보다 덜 나옵니다. 법인부터. 그러나 그래서 밑에 기억이 정리됐어요. 위에 거를 수정하라 그러는데 수정 내용이 정리됐다고요. 자 2주택은 1,000분의 6 최저 최고 1,000분의 3 3%예요.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은 위에 배 1.2%에서 최대 6% 단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은 한 방에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3% 또는 6%로 간다. 그래서 세율은 법인과 개인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중과세 세액공제. 그래서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이다에 해당 과제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이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빼줘야죠. 그리고 토지종부도 토지도 똑같아요. 원리가 다 재산세를 빼주는 거예요. 이중과세니까. 그래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래도 공제할 때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200만 원이었죠. 이게 200만 원. 재산세에서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세 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나온 게 200만 원이다. 세 부담 상한을 적용했다. 또는 50% 가감만 세율을 적용했다면 가감만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게 200만 원이다. 그래도 종부세도 그대로 얼마를 빼는 거야. 200만 원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왔잖아요. 재산세 표준 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만 세율을 적용해서 200만 원이 나왔다면 종부세도 200만 원을 그대로 빼줘야지. 그럼 법주문이 어떻게 나와.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적용되기 전 세액으로 하고. 땡이에요. 그리고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공제하라. 똑같이. 시험은 어떻게 나와.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틀려요. 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똑같이 적용하라.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종합합산. 자 종합합산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진 세율이에요. 1에서 3% 종합합산. 몇 단계가 중요하다? 3단계. 쉽게 나왔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는 최저 1%에서 최저 3%. 그래서 가운데 2가 생략된 거에 2가 생략된 거를 제외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전체는 하나 둘 셋 종합합산. 하나 둘 셋 종합합산. 3단계. 그 다음 별도도 3단계. 가운데 생략해 버린 거예요. 6을 생략했다고요. 0.6에서 0.7. 0.5에서 0.7. 가운데 6이 생략돼서. 그러니까 숫자 배율은 5, 6, 7 별도 합산. 하나 둘 셋 종합합산. 5, 6, 7 별도 합산. 3단계. 그 다음 주택수 계산. 주택수 계산이죠. 1번.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할 때는 뭐다? 각자가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공동 소유자는 각자 하나. 각각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상속받았어. 그럼 상속받으면 종부서에서는 원칙이 뭐야? 각자 하나야. 그럼 각자 하나가 되면 소수 지분자는 불리하잖아. 그래서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다음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기역리은. 엔드 개념이죠. 공식 가격 3억이야. 그리고 지분 비율이 20% 이하. 그래서 숫자가 2, 3이에요. 이런 거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소수 집은 소수가격 20% 이하. 공식 가격 3억 이하에요. 요건이 20% 3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2번. 건축법상 다가구는 하나로 봐의 원칙이 하나로 봐서 세금 혜택을 준다. 그리고 합산 배제 임대주택, 일원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합산 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 배제 사원용 주택 나와있죠. 즉 과세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합산 배제 주택은 글자 그대로 종부세를 과세 안 하죠.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기숙사 이런 거는 합산 배제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잘해야 돼. 3번. 합산 배제하되.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데 주택수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제외되는 주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각종 임대주택. 그 다음 등록문화재 주택.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요. 포함하지 않아요. 이걸 수정을 잘하세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놀이방주택 등등등. 노인복재주택 다 합산 배제해. 이 중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는 두 개밖에 없다. 적으세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뭐를 얘기한다. 임대주택과 국가 등록문화재 주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몇 개? 두 개. 하나는 임대주택. 하나는 등록문화재 주택.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제 먼공제가 들어가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그래서 앞에 잠깐 좀 가볼까요? 678페이지 아래 2번. 678. 과세균연대 세대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했잖아. 또는 세대분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집 하나, 단독 소유, 집 하나잖아. 공동 소유도 하나로 봅니다. 이럴 때는 이거는 무슨 개와 관련이 있느냐. 한 장 넘겨라. 세액공제와 관련이 있다고요. 681쪽, 680쪽 세액공제할 때는 원칙은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인데 공동 소유자도 신고하면 해준다고요. 자, 그건 우리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집 하나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올까요? 9억까지 안 나와. 그럼 공동 소유자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안 나와? 12억. 개인별로 따지니까 6억, 6억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집은 단독 소유야. 9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옆집은 집이 하나인데 공동 소유다. 그럼 이럴 때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죠. 개인별로. 6억, 6억이니까. 그런데 집값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2억짜리가 20억이 돼서 그럼 작년까지는 종부세 안 냈죠? 그럼 20억에 대해서 8억에 대해서는 종부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 소유자도 나는 단독처럼 9억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받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다? 1로 신고하면 하나로 보아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80페이지. 그래서 세액공제는 두 가지로 나누죠? 연령별 세액공제류 있고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별 공제를 뭐라 그래요? 세법에서는 고령자 세액공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개정. 60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공제받아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10%가 없어요. 2, 3, 4. 원칙은 단독 명의만 해줘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동명의자도 신고하면 해줄 수가 있어요. 원칙은 단독 명의만 해준다. 그러나 공동명의도 적용한다. 신고해야 돼요. 자, 그다음 보유기관별 세액공제. 자, 보유기관별 세액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한다? 5년 이상.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중복 한도는 80%입니다. 원래는 90%죠? 왜? 70세 이상이면 40% 공제받고 15년 이상이면 50% 공제받으니까 원래는 최대 90인데 너무 많이 깎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도는 80%에 80% 80%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놓은 거야. 위에는 따로따로 합쳐놨죠? 연령별 공제는 둘, 셋, 넷. 보유기관별 공제는 둘, 넷, 다섯. 둘, 셋, 넷. 2, 4, 5.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누구는 안 해줘? 다주택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줍니다.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자. 1세대 1주택 공동 소유자도 뭐다? 신고를 하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주택의 보유기관의 산정. 그럼 주택은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소실도계 노후가 돼서 재건축이 들어갔다. 그럼 5년 보유는 소급 적용합니다. 그래서 멸신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관을 계산한다. 완성된 날로부터 하면 안 돼요. 멸신된 날로부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밑에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소급 적용한다.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요. 피 상속인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돌아가신 분이 3년 보유. 상속인이 2년 보유하면 5년. 그리고 위에 거는 멸실될 때까지 2년 보유. 완성돼서 3년 보유하면 5년이 된다. 그래서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완성된 날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상속 주택은 피가 꼭 붙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까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환. 세부담 상환 나와 있죠? 박스만 알면 돼요.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100분의 300. 그러나 종합과 별도는 무조건 150, 150이에요. 세부담 상환. 그러나 이 주택은 개인만 적용합니다. 100분의 150, 100분의 300. 그래서 세부담 상환. 주택. 개인만 적용한다. 법인은 세부담 상환이 없다고요. 종합별도는 개인법인 다 적용하고. 주택은 100분의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개. 그리고 3개는 300%까지 올라가. 단 법인은 세부담 상환이 없어요. 그래서 2주택이야.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그래서 100분의 150, 300 옆에 법인 X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 꼭대기 주택.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이 기주되는 건 항상 작년 기준이죠. 직전 연도, 직정 연도 세액이 해당 연도 세액보다 많이 올라가면 세부담 상환을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 표준 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 규정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여부를 불문. 불문하고 직전 연도에 소유한 걸로 보아 세부담 상환을 계산한다. 주택. 올해 샀어요. 올해 하나 샀다고요. 20억짜리. 그럼 종부세 내야죠. 그럼 작년에 없었잖아. 그럼 작년에 없으면 전 소유자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한 걸로 본다. 보아 세부담 상환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 흐름도를 한번 해봤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를 진행합니다.